젊고 좋은 남자가 해줘야되 영맨 군맨 해줘야된다고 야 여기 한뒤 좀 쏴줘 제발 영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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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뒤에도 쏴요 아 근데 나 ㅅㅇ 피공피공이야 총하나 이 미체녀들아 여섯발짜리 아이애 301로 갔어 이걸 어쩜 좋아 아아 나한테 센티너를 줬었는데 세명 다 땄다 오케이 걔만 하면 돼 걔가 나 피니시하게 우린 프레그먼트로 가자 아니 아하하 나 아닌데 지금 방안이야 아니 당연히 아웃랜드 기준 아니야 어이가 없네 뭐래 게임페인새끼가 현실과 게임을 부분좀 해 내가 저 말 개하고싶었는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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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뻥 아 뭔 총이 이런 개평신같은 윙맨 먹은 사람 있나? 나 있어 왜? 나랑 바꿀래? 아까 속이 뻥 뚫렸다며 속이 뻥 뚫린 채로 살아 우리 총을 다 먹어 우리 총을 다 먹어 먹으면 안돼? 그럼 나는 먹지마아 야 갑다운 젊은 남자 보라가빠 보라가빠 먹었다고 또 신나가지고 때렸어 때렸어 그렇지 그렇지 사퀴내 버려 사퀴내 버려 그냥 죽여버리고 보라가빠 얻을걸 그랬다 뭐야 이 팀이 왜이러냐 떨어졌다 올라가 놓고 오씨 내 보라가빠 어디갔어 카마도 야매로 카마도가 먹었어 우와 나 용암 말고 죽일 뻔했어 카마도가 내꺼 먹었어 안돼 강한 자관은 살아남을 수 있어 너꺼 아니야 왜 언제나 다 모든 것이 다 니퍼라고 생각하지 그니까 벗었으면 준거 아니야? 어이없네 넌 한국에 있으면 안될 인재다 위험한 인재야 아 저거 탔어야 되는데 이걸 왜 못하지? 난 탔는데 자기 탔다고 다른 사람 저러면 되나 인성이 매우 되먹지 못했구만 인성이 탔구나 야 야 야 근데 핑이 좀 이상하다 뭐 뭐 너의 실력을 증진시켜라 그니까 핑 탓 좀 그만해라 내가 아직 6층이긴 해 아 개벌레 몇 층? 6층 어쩐지 뭐 좀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긴 했어 나 6층 사람이랑 상종 못하는데 그니까 헐 게임 못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나 당연하지 그럼 너 게임 잘하냐 아니 못해 못하는데 말이 많아 미안하다 강해져서 이렇게 면목이 없다 고롱고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임이거 포탈 뭐임이거 아 빨리 먹으려고 아 아 와서 슬드베테리 받고 가방 만들기 어 돈이 안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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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其 아 아 아이 아 아 아 아 으 아이 아 아 저 아 정해졌어.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좀 오해하는 것 같았길래. 병신은.. 심이 병에 걸린 건가? 한 마리 더 있는데? 나 근데 차지라이프한테 개 맞고 있거든. 도와줄래? 뭐야? 언제부터 맞고 있었냐? 알파노. 우리 갈 길 간다. 나 너무 멀어. 나 거기까지 가기에는. 나도 그냥 갈 길 가야겠다. 상남자처럼. 어차피 올곰에서 이 상남자를 단어로 붙이지? 상남자 아무도 막 학습지 마라. 왜 아까부터 상남자 코스프레를 하려던 거야? 내 갈 길을 가니까. 내 갈 길을. 아 있다. 어 맞네. 너네 둘이서 이길 수 있겠어? 나 오프다. 상남자. 응. 영민 나 떨어졌어. 실수로. 그럼 너네끼리 한번 해봐. 이번에는. 영민 나 떨어졌어. 실수로. 미친 새끼야. 봐줄거지? 아 선생님 왔어. 선생님 왔어. 선생님 왔어. 선생님. 야 붙여 붙여. 뻥이야. 아 dude.. 흑? 욱? 뭐하게. 아 너네네들. 아은.. 어.. 어.. 오이 다 그러면 죽다네 오이. 요오.. 나 기자리 있다. 어 나 몫 당했어. 1070? 1070? 1070? 1070? 뭐야 한 팀 더 와요 옆에서? 한 팀 더 와요 한 팀 더 와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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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 한 팀 더 있다 오케이 한 팀 더 오 오 다운 두 명 다운 한 팀 더 와요 한 팀 더 오지 않을까요 이제 내 갈 길을 간다 뭐야 살린다 있는데 살린다고? 여기 있거든? 여기 수납 있어 보색이다 맞다 저 수류탄 맞힘이다 그니까 수류탄 맞힘인데 여기 다 죽는다 89 오케이 테르미까지 별 짐 만들어 그냥 뭐야 방금 보색보 바뀌지 않았냐? 내껀데요 아 너꺼냐? 언제 먹었냐거든 뉴캐스 시첸서 내가 길을 간다 샷건 총알 없나? 아싸 샷건 총알이야 아무도 없어 강 떨어졌는데 아직 샷건 총알 왜 돈 안 내고 포탈 타? 유료 포탈 왜 돈 안 내고 포탈 타? 어? 나 냈는데? 아 그래? 응 아싸 나 목이 다 빨간색이다 야 근데 내 보색에 왜 3배율이 안 달렸지? 1배율이야 시발 여기가 가면 안 돼 여기가 가면 안 돼 여기가 가면 안 돼 여기가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난 말 안 들어 난 짱구거든 아 나 딜작 해야 된다고 같이 말하고 윗미너로 딱 쬐고 있었는데 기분 좋게 오케이 파킹 내버려 저 가봐 그렇지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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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핰 진령 3천딜 거의 넣었냐 뭔데 3천딜이냐 아니 뭐야 저렇게 많이 싸웠어 우리 딜랑 1천딜 모임 휴먼 고맙습니다 네 ard